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? 황금승 씨의 두 번째 등장으로 애달픈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는 알뜰한 당신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에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?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신가요? 알뜰한 당신은 어떤 거야?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하실문에 온 사정하자 먹은 마음을 울어서 당신 앞에 하소연할 거여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십니까요 아멘